대왕 쭈꾸미! 대왕 쭈꾸미를 잡았습니다! 오! 문어맞아요! 문어! 오! 대박! 하하하하하! 아! 차가워! 아! 여러분! 드디어 이 어려운 시방에서 제가 쭈꾸미를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아! 역시 쭈미네이터죠! 쭈미네이터! 아이고! 떨어진다! 떨어지지 마라! 오! 지금 지랭이 친구들이 뭐 한 수 한 것 같습니다! 입질이 오고 있죠? 개는 아닌 것 같아요! 설마! 댕이댕이 망댕이? 빠샤! 오! 뭐 있어요! 뭐 있어! 오! 뭐 있다! 뭐 있다! 크지는 않고! 제발! 오늘의 첫 수! 무엇이 올라올 것인가! 망댕이만 아니었으면 좋겠구만! 아니다! 망댕이라도 좋습니다! 아이씨! 안 돼! 오! 와서 힘 쓴다! 오!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지마! 이게 뭐야! 아이씨! 아이씨! 니가 왜 대낮에 나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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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어차피 놔줄라고 했어요! 아이! 그래도 구독자들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워시냐! 워시! 뭐야! 또 장어 같은데? 어이 무거워 뭐야 장어지노 어이씨 야 뭐야 뭐야 장어같애 또 장어같애 장어다 아이재장아 아 왜이렇게 대낮에 장어 새끼들이 올라오지 어 아까 놓쳤던 그놈인가 사이즈 비슷한데요 한 4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으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꺼내줄게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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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이씨 으아이씨 으쌰아쌰아 으쌰아 으쌰아 장어인가 어 묵직한데 으쌰 으쌰아쌰아 망댕이 같지는 않아요 조금 치는데요 저거 뭐야 까치복이다 까치복 오오오오 대박 대박 오오오 저거 맛있는건데 오오오오 여러분 폭우 한마리 잡았는데 오오오오 그래도 힘좀 쓰네요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복 이름이 뭐지 까치복은 아닌 것 같고 몰라요 몰라 하하하하 아무튼 손맛쯤 있었습니다 아하 이거 지리탕에 먹으면 맛있겠구만 하하하 젠장한 아무튼 놔주도록 할게요 하하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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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녀석 어우 뚱땡이네 뚱땡이 으으 대박 뽀글뽀글해봐 뽀글뽀글 으으으 뽀글뽀글합니다 뽀글뽀글 으으으으 이 심술뽀 으으 대박 하하하하하하 자아 잘 가거라 다시는 잡히지 말고 으으샤 으으샤 아잇쌤 어 뭐있나? 어 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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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하다 묵직하다 빵댕이 또 좋다 아무거나 올라와라 아 제발 희망의 생명체가 있다는 걸 보여 나와 왜 가벼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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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잡기 힘들다는 도다리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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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보십시오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사이즈는 한 2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요즘에 생선값이 올라갔고 잡히는 대로 입안으로 꿀꺽해야지 되는데 그래도 이놈은 너무 새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봐라 고마운 녀석 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잡았습니다 대왕 쭈꾸미 대왕 쭈꾸미를 잡았습니다 문어맞네요 문어 대박 여러분 드디어 이 어려운 시방에서 제가 쭈꾸미를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역시 쭈미네이터죠 쭈미네이터 떨어진다 떨어지지 마라 보십시오 엄청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박입니다 내친김에 빨리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꽤 묵직한데요 뭐냐 대왕 망댕이 같아요 뭐지 뭐지 망댕이가 아닌데요 애장어예요 애장어 벌써부터 장어새끼가 올라오네 벌건 대낮인데 대박 애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별로 안 커요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랫 주둥이에 제대로 후킹이 됐네요 요 놈 빨리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요 놈 아주 좋은 횟감인데 예 아쉽기는 하지만 사이즈가 작으니까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작아도 힘이 장사네요 장사 자 쏙 꺼지거라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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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샤 아샤 아 밑에 걸렸어요 아 어떡하지 아 애장어 한 마리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보이시죠 아 큰일났네 못 빼겠는데요 아 여러분 꺼냈습니다 꺼냈어 아 꺼냈는데 줄이 개판 됐네요 암튼 일단 갖고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거랑 고만고만하네요 아 요 놈 요 놈 잡았다 요 놈 자 요 놈도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까지 던질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잘 가거라 아샤 아 아 지금 삼치 쇼파이트만 한 세 번 받았는데 다 놓쳤어요 아이 미치고 팔짝 뛰겄네 으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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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가만있어 으아 아 미치겠네 이씨 어 뭐야 묵직한데 사리사리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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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있는거 같은데요 아유 이 불가사리가 어디냐 아무거나 올라와라 쓰레기만 아니면 된다 어 꽤 큰 불가사리인거 같습니다 으아쌰 으아악 어? 불가사리가 아닌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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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뭐야 어 어 밑에 걸렸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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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엄마야 엄마야 저기 뭐야 으아 대박 으아악 대박 대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망댕이네! 오! 대박! 우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우와! 밴댕이! 밴댕이! 우와! 대박 징그러! 대박 징그러! 우와! 씨! 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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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큰데요? 오! 씨! 오! 대가리 봐! 대가리! 우와! 대갈 당근! 대갈 당근! 우와!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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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반을 어떻게 빼줘요? 우와! 한 4 짱은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입질도 없었는데? 으아! 씨! 와 이 새끼 입을 안 벌리는데요 아씨 입을 벌려야지 바늘을 빼주지 어? 아따 두렵게 못생겄네 우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징그러 오 이 망댕이 맞아? 우와 엄청 큰데요 아 얼른 놔주도록 하겄습니다 잘 가거라 이 멍충이 빠져 하하하하하